네, 유한타 증권의 유동헌 본부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1인자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프로티비 너무 늦게 시작하죠? 제가 좀 너무 일찍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도 저녁 약속이 있으면 편안하게 약속하고 와서 오면 딱 좋은데 약속 없는 날은 집에 갔다 올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종목들 좋으시겠습니다. 솔직히 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3개월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너무 빵이나 마갓 이쪽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셔서 한 3개월 동안의 수익률 마이너스 5%다. 또 원화가 절상을 하다 보니까 한 7% 정도 손실을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도와드렸던 분들은 그래도 그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20%나서 원화로 그러면 사실 달러로는 거의 더 많이 난 거니까 그래서 좀 보람은 있는 그런 한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수 관련주, 나스닥의 테크주들 그런 쪽이에요? 아니면 요즘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냥 슬가총에 높은 큰 회사 사면 같이 오르는 장이었는데 3개월 전부터 많은 변화가 좀 있었죠. 어쨌든 대선이 있기 전에 다들 좀 기다렸었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 쪽을 많이 한마디로 질렀다라고 해야 되나요? 한 20% 포트에 실었었기 때문에 바이든 예상하고? 그래서 좀 그쪽의 수익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달 좀 넘게 전부터 여기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 가치주 주자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러셀 2000 관련 쪽으로 좀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게 지난 한 달 동안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한 2주 전부터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 쪽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좀 느낌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상을 좀 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속스라든지 반도체 레브리지 3배짜리 이런 포트를 좀 실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최근에 수익률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종 선택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미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해외 증시 전망 한번 쭉 보죠. 결론부터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이게 시간이 저희가 한 1시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어떻게 들어야 알차고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한국에서 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화가 계속 더 절상을 하면 굳이 해외 투자할 필요 있냐 환율에서도 깨지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지금 코스피 좋으니까 코스피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이거는 지나간 스토리예요. 물론 지금 계속 참고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사이클이나 소비 사이클의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 3월, 4월이 되면 이건 사라지는 이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만 잘 지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더블 딥 경기 둔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약간의 슬로우 다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슬로우 다운이 있을 수 있으면 금리가 빠르게 또 못 올라가니까 거의 미연준과 여러 중앙은행들은 거의 미치다시피 돈을 푸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내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상반기 좋다. 주가가?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상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왜요? 왜? 그 이유도 같이 물어봐도 돼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은 유동성으로 가고 그다음에 내년 3월이 되면 작년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대비로 숫자가 나올 텐데 워낙 좋은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거야 산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 보고. 그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숫자가 나오고 나면 그 숫자를 비트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하반기에 나오겠냐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반기가 워낙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좀 눌려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점점 이제 많이 수익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냐면 지금 손정희 회장님께서 투자 현금화 발언을 했잖아요. 큰일 날지 모르니까 캐시 좀 쌓아놔라. 정말 좋은 기회죠. 현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감사하죠. 투자하셔야죠. 그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자꾸 일부 연장 거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대출이 롤러버가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냥 너무 많이 풀어나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장 거부를 한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랑 연결시키면서 경기가 급락 떡락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눌려져 있을 때가 오히려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경기 회복을 예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중소형주 투자를 좀 늘리시고 또 특히 성장주 중에서도 아주 큰 종목들 말고 빵나 마갓을 제외한 그다음에 나스닥 100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좀 부채 비율이 높았던 기업들 중에서 정말 성장이 좋은, 펀드메탈이 좋은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늘리시고 또 포트폴리오 자체를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맞추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내년 봄과 작년 봄을 비교하면 당연히 괜찮아졌겠는데 작년 봄에는 거의 지옥이었잖아요. 3월, 4월 이럴 때 아무도 밖에 못 나가고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던 때니까 당연히 높아질 텐데 그거는 제가 아까 그거는 산수잖아요 하는 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지표는 좋게 나오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백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 내년 겨울쯤 돼서 정말 진짜 돌아다녀도 돼 라는 거라면 그 사이가 이른바 데스밸리가 되지는 않을까? 진짜 경기는 안 좋은데 좋아질 거라고는 하고 희망은 차이지만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는 괜찮을까요? 그런 걱정을 하는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 추이를 보시면 어쨌든 이 차트를 보시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뚝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옛날 수준의 회복을 못했어요. 최근 숫자 나온 게 74만 2천 명의 실업 청구권자 수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원래 전망치는 1만 명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이 실업 청구권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경기 침체 이후에 미국 고용 추이인데 대부분 경기 침체 1953년, 74년 쭉 보시면 거의 다 회복을 빨리 하잖아요. 정말로 안 좋았던 때가 여기 보시면 2007년 금융위기 때 좀 오래 걸렸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코로나는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어졌던 경기 회복 구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 2010, 2011, 2012까지 2011, 2012가 재정위기가 터지던 유럽발. 그 3년 동안 엄청나게 오른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기서 보시면 그것하고 비슷한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1년, 2022년, 좀 더 길게 가면 2023년까지 상당히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심리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지금은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회복을 할 거고 그 회복을 할 만큼의 어떤 부양 정책들을 썼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이게 K자 회복 개념이라고 해서 전해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은 좋은데 안 좋은 쪽이 안 좋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쪽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회복시키려면 바이든 정책이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되겠죠. 그게 통화가 아니라 재정으로 들어오겠죠. 뭔가 경기가 불안한 측면이 남아있다면 그 이상으로 정책장 당국에 머니 인젝션이 있을 거다. 들어오죠. 그 전제로 판단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이 더 많이 쓰였다면 재정 정책은 바로 소비와 연결이 되죠. 실질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또한 보시면 미국 저축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14.3%란 말이죠. 이런 숫자는 과거에 본 적이 없죠. 거의 평균이 7%대면 지금 두 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펜탑 디멘드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소비.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다 들어와야지 시장은 피크를 짓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임기 기간으로 보시더라도 보통 1년 차에 언제까지냐면 한 7월까지는 좋습니다. 시장이. 그러고 나서 한 1년 안 좋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3년 차. 대통령. 그래서 지금 내년 6월 7월까지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좀 쉬다가 그다음에 또 한 해 엄청나게 큰 폭이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이건 그냥 대통령 임기 기간의 평균 숫자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저렇게 뚜렷하게 평균이 나타난다는 건 항상 임기 후반에 오른다는 건데 아주 많이 오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때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타이밍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 원래 전반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후반부에 잘하는 실적인 효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사태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전에도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제 이름을 가지고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다 대놓고 시장 팔아야 된다. 시장 패야 된다. 감히 얘기를 못해요. 어떤 숫자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2006년도에 시장이 아마 7년, 8년도 되면 꼭지를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워낙 많은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이건 빠져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정말 힘들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동성만 제일 좋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유동성의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장사 없죠. 장사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대차대 대표 규모가 3.1조 달러 늘었는데 이건 금융위기 때 정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2.3배니까 정말 많이 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냥 깜짝 놀랐던 숫자가 이 숫자예요. M1 증가율이 45.1% M2 증가율이 25.3% 이거는 언제 최근에요? 아니면 올해? 최근에. 최근에? 네. 최근에도 계속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40 넘고 20 넘었을 때도 저는 정말 높다. 왜냐하면 과거에 돈을 풀었을 때의 평균 가장 높았던 숫자가 20% M1이 그다음에 M2가 한 11, 12%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두 배 정도 늘려가지고 40, 20 이랬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5%포인트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 연준이 그냥 재정 정책을 아직 안 쓰니까 그래 그럼 난 다 쓸게 그러면서 계속 푸는 겁니다. 시중에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 통화를 찍어내는 거죠. 사실. M1 증가율이 45%라는 것은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게 폭락이 일어나려면 너무 고무줄이 있다 그러면 당겨서 너무 팽팽하게 올렸을 때 탁 놓는 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돌려보는 모델상의 적정 가치라든지 또 지금 풀어져 있는 유동성으로서의 판단하는 적정 가치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고무줄이 굉장히 팽팽한데 이걸 억지로 밑으로 당겨놓은 거죠. 위로 당긴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있는데 눌러눌러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놓고 여기다 매도를 하면 제가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곱버스, 임버스 투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사인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 있다.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M1의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그건 시중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덜 풀려 있는 것 같은데 저거 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닥한 버블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저는 12개월 동안에 계산했었을 때 미국의 S&P가 한 4200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이 한 14000포인트까지 앞으로 1년, 아니죠. 오히려 앞으로 한 6, 7개월 동안에 먼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JP몰건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2021년 말까지 4500포인트 부르더라고요. S&P가. 오히려 그쪽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화가 지금 111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100원이 깨진다. 그리고 1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럼 10%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20%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10% 깨지니까 실적 10%밖에 못 번다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S&P가 25%를 오르면 저희가 종목 셀렉션만 잘해도 한 50% 오르는 종목들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 깨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간 단위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종목 선별, 업종 선별 이런 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생각했습니다. 그거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한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들리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볼게요. 우선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는 터질 거잖아요. 뭐가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걸 다 쓰고 나면 감기 시작하든가 거품이 터지든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을 해야죠. 터질 수 있는 즉 대세 아락장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가장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총 부채죠. 총 부채. 부채가 너무 크다. 실질적으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 선진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GDP의 120% 신흥국이 한 70%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언젠가 터질 거다 예상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터지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쯤이냐 이건 이제 알고 지금 어떤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터질지를 대충 계산해보면 이 숫자를 보면 답이 나와요. 보시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2차 세계대전 때의 총 부채 규모가 가장 높았었을 때 얘 금리 수준이 한 2.3% 정도 돼요. 10년 국채가. 지금은 그 절반보다 더 낮은 0.8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좀 더 높다 하더라도 실적 이자 비용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안 터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래서 1948년 때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더 높고 금리도 더 높다.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니 그때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0년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서는 시기 지금은 0.8이지만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 2%를 상정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혹시? 장단위 금리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연준이 지금 현재 금리는 안 건드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야지 건드리기 시작할 거고 단기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면 2%를 넘어서야지 지금 0%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셔야죠. 그건 물가지표만 보고 있어도 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지표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재정위기가 터졌잖아요. 아까 차트 보여드리면서 2011년 12년에 재정위기가 터지는데 그때가 바로 유럽발 재정위기란 말이죠. 그때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이 유럽계 국가들이 문제가 생겼냐면 GDP 한 120% 넘어가기 시작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럼 어느 시점에서 120%에 도달하느냐 계산해보면 여기 숫자가 2023년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년 차가 지나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3년 차가 지나는 시기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정말 큰 위기가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부채 때문에 정부 부채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은 좋게 보자. 그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1년 동안에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충 업종들을 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말씀 드렸지만 한 2주 전부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필라델협회 반도체 지수나 속스 ETF 반도체 장비 쪽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50%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네. 장비 쪽.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yoy 그러니까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100%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필라델협회 반도체 지수는 장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오를 거고 그 안에 램 리서치 테라다임 asml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이런 외국 종목들이 있고요. 당연히 한국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이쪽은 반도체고 반도체 장비로 가면 원익 IPS 같은 장비가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훨씬 더 탄력성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이거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까? 그냥 개별 종목으로 담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속스로 가시거나 아니면 soxl이라고 해서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레버리지가 강하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올지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반도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따지면 신흥국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신흥국 투자는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고 한 6월달 7월달에는 베트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국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흥국 3개를 뽑자면 대만, 한국, 베트남 이렇게 3개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야근 잘하는 나라들 제조 강대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이 중요하냐 이때는 결국 바이든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 교육, 두 번째가 헬스케어 의료, 세 번째가 사회복지, 네 번째가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오는데 사실 육아, 교육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스튜던 로운죠. 이쪽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업종을 골라내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헬스케어 의료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의료 쪽에 대한 투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와 중소형주는 어떻게 연결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K자가 문제인데 빠지는 쪽이 중소형주, 저소득층, 블루칼라 등등이잖아요. 종목으로도 비테크 하여튼 컨택트였죠. 결국 이쪽이 내수 소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부양을 시키면 시킬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의 매력도가 계속 부각이 된다는 거죠. PSR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컨택트 주식들? 네. 컨택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캔디, 햄버거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중소형 가치주를 사자. 중소형 가치주라고 하면 PBR이 굉장히 낮고 PR이 굉장히 낮고 PSR이 굉장히 낮은데 배당 수익률은 높고. 저 예의 좀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면 실례예요, 본부장님? 제가 골라냈던 것 중에 최근에 얘기했던 게 리티아 모터스라는 종목. 리키아 모터스요? 리티아 모터스인데.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자동차 판매회사. 아, 그래요? 온라인도 하고 영업점도 갖고 있고. 나와서 자동차 사는 수요 늘어나면 수료 많이 받겠네요. 중소형주가 또 중고차도 가능하니까.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벌써 좋고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 이쪽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전기차. 이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PSR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의, 리딩 종목들의 PSR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전기차는 30배 이런 얘기 했잖아요. 10배. PSR 그러니까 매출보다도 더 높은 시가총액이.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징코솔라, 그다음에 크네이디안솔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한화, 한화솔루션. PSR이 0.2, 0.3, 0.4예요. 시가총액이 매출의 한 20, 30%밖에 안 되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은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PSR이 낮은 상태예요? 이익은 더 안 나니까 그 주가인 모양이죠? 그랬었고 또 트럼프가 있었잖아요. 아니, 트럼프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움직이는데 거기는 안 일어나. 트럼프가 있었던 기간 중에 4년 중에서 주가가 3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후에서 탈퇴하고,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셀가스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PSR로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는 한참 더 간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자면, 바이든 주로 구성을 하자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반도체 10%, 신재생에너지 20%, 중소형주 10%, 전기차 10%, 5G 10%.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더하면 한 50% 정도 되죠. 그래서 바이든 관련 주만 50%를 들고 가는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다?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아요. 고춧가루, 수놓은 술, 마늘, 이렇게. 5G는 투자 계속 잘 될 걸로 보세요. 우리나라는 5G 투자 안 한다고 정보하고 통신사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러던데. 그런데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래서? 저는 5G든 6G든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 자율주행, 우주산업 등등으로 다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 10%는 들고 가자. 너라. 저희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도 고민이라고 질문 좀 해달라고 했던 거고 저도 궁금한데 애플, 한동안에는 그냥 대장이고 짱이었는데 요즘 보면 그렇다고 몰락은 아니지만 뭔가 좀 탄력성도 떨어지고 오늘도 매도 리포트도 나왔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애플은 여기서 한 주가가 50%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종목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인가 이때 반독점법 때문에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소송이 시작된 건 1998년이에요. 그래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가는 급등락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때 협의를 봐서 반독점법의 협의가 일어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안 올라요. 움직이질 않아요. 실적과 이런 거 무관하게? 실적이 안 좋은. 계속 좋게 나오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실적도 안 좋고? 실적이 더 이상 안 좋은 게 뭐냐면 협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 증가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애플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애플 아이폰 가지고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 단가를 올리는 현상.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그 얘기해드렸잖아요. 후원의 가격? 네.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린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나쁜 악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애플이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배당주로 보시는 게 맞다. 성장이 없는 것 같다. 성장은 아주 한정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연간 단위로 10%, 20%씩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서 투자하기보다는 배당 좀 안정적이고 망하지도 않을 거고 참 점잖게 말씀은 주시는데 달러가 지금보다 10%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올라봐야 10%일 거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매도사인인데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싸 보인다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데 이제 애플, 어쨌든 반독점법에 걸려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나 20% 유지를 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옛날처럼 빵, 마갓에 그냥 몰빵 투자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애플이 반독점이라고 하면 휴대폰 시장은 아닐 것이고 그 앱스토어의 생태계와 관련한 그 이슈입니까? 지금 반독점법 걸려있는 기업이 4개가 있는데 애플,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가끔 불려가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애플은 휴대폰 시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왜 혼나지?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전혀 성장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애플, 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알겠어요. 플랫폼화를 시킨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러가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과 테슬러가 경쟁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애플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지는 말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요즘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플, 콜컴, 인텔 이런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독점과 관련이 있는 그런데 저는 애플과 특히 콜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갑니다. 대신에 인텔은 AMD가 워낙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차라리 AMD를 들고 가요. 그거는 핑곗김에 바꾸면 되고 그렇군요. 차라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넘어갔을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고맙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집요하게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봤어요. 아 이거 아쉽네. 시간이 다 돼서 어떡하나 한번 또 적절할 때 한번 모실 텐데 혹시 이 얘기는 해주고 싶으셨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못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혹시 언급하실 거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통화가 증가율이 4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m1 증가율이 그렇게 높으면 당연히 대체자산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금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을 한다는 시그너들이 나오니까 안전자산을 버리고 경기 민감주로 가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통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체자산으로 돈이 몰렸고 그게 비트코인인인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금은 못 올라갔던 경우가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재밌네요.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로 뭔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산이. 그게 금이었다가 삐끗하고 이제는 금과 비트코인이 따로 움직일 거라는 아니요.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이 전혀 가치가 인정을 누가 안 해 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인정을 안 해 줬을 경우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플로우가 나오는 걸 보면 은행권에서 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결제 서비스에서 인정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화폐로서의 자리를 매김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금과 비슷하게. 그렇게 실체는 여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 제사상 차려놓으면 조상님 여기 앉아계시니까 여기 좀 하나 차려드리자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 느낌처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의 거래의 한 4%에서 10%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커런시이기 때문에 무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작정 막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 타이밍이 오면 제가 볼 때는 금 가격이 또 다시 튀는 거죠. 더더욱이 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카마더티이기 때문에 원자재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내년부터 빠르게 내려갑니다. 뭐가요? 금 공급. 금 공급이 줄어요? 네. 줄어요. 왜요? 또 더 캐나게 줄어드는 거죠. 금광의 상황이? 금광 부분만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몇 년 동안 투자 안 한 결과인가요? 올라갔다가 많이 투자를 했죠. 올라갔다가 꺾이기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땅 파는 건 이상하게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원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주에서 왔다. 한정적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공급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점점 연도가 더할수록 2012, 2013 이렇게 더할수록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일시적으로 약간 하락했다가. 그래서 지금이 그 금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타이밍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2021년 하반기 특히 이제 재정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이 202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도 될 때는 금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금을 갖다가 완전히 다 버리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로서 해증 차원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아요. 저희는 얄밉게도 참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현 본부장과 함께 미국 증시 중심으로 내년도 해외 증시 어떨지 쭉 돌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